오늘 세성군사 투자 전문 앞으라고 매도대급 대답하는 거야. 우리 회사 만원 넘으려고 자척시다. 조사해보니까 걔네들 기술 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. 나빠지는 나빠지는 거지 기술가 왜 앞다보시냐고 그러니까. 세성군에서 우리 회사한테 준 수수료가 얼마인 거 아냐? 천천원이야. 그걸 우리 공급받아보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둥대고 개발을 찍혀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. 떡볶을 챙겨준다고 아부에서 먹고 사는 게 투자 회사가 할 수 있습니까? 제대로면 시장군사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죠.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면 걔네들 길이 안 맞춰서 충분히 회사에 터마할 수 있습니다. 아시잖아요. 그건 이상주의자고 인마! 지금 세상에서 난리났다. 죄송하지만 못 바꿉니다. 어? 못 바꿔? 이 짜리 바꾸라는데 못 바꿔? 거짓은 불명입니다. 회사에게도 저에게도. 아, 지금 그냥 못 갔네. 좋아? 뭐라고 하냐? 역갔네? 이건 팩트입니다. 조만간 저야 팩트를 어떻게 바꿉니까?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좋아. 네가 못 바꾸면은 내가 네가 못 바꾸지 안으로 아시겠지만 네가 좀 대답하냐?